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두 달 연속 팔아치우고 채권은 6개월째 사들이며 월간 최대 순투자액을 기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6월 국내 주식 4,9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1천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4천억 원을 팔았는데요. 외국인들은 상장 채권에는 9조 4천억 원 가까이 순투자했습니다. 약 17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한 뒤 8조 4천억 원가량을 만기 상환한 결과로 월별 채권 순투자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.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총 189조 원으로 보유 잔액 역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외국인은 지난 1월부터 채권 시장에서 순투자를 유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